근데 초반부터 47개면은 나가 죽으라는건데 말이야 조만에는 투자 안하겠습니다 와 진짜 왜 내 팀에는 도워보는 애들이 있냐고 뭐 옆에서 응원이야 라든가 응원도 못할건데 왜왜 어 아유 진짜 쓸데없는지만 하네 그냥 또 왔다왔다 좀 싸우라 임마 좀 나도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 어 임마 이건 어쩔수없다 인정 쟤 핵이야? 어 저거 핵인거 같은데 야 움직임이 너무 이상한데 와 씨 뭐야 그냥 프레스 다 땡겨버려 그냥 야 뭣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 프레스 땡겨 될대로 데려가자 그냥 난 겁나 사기인거 같지 난 말이야 야 죽여라! 야! 포기하지마! 맞춰 싸워! 아 뭐야 이블린이였어? 그럼 포기할만해 이블린이면 나도 포기해 어 하나만 줘 하나만 오케이 아껴 와 쟤 금보는 단검인데? 그렇지 나이스 그래 트레이드 내줘야 된다니까 50개! 와 와 뭐야 뭐야 와 와 뭐야 뭐야 야 이걸 세개 딱 쌍해버리네 잠깐만 아 다 팔아야죠 다 팔아야죠 오케이 나머지는 킵해 그냥 이렇게 오릴때는 좋은데 안오릴때는 그냥 캡해야지 뭐야 뭐야 오케이 레벨을 왜해주냐 오케이 팀이니까 잘 받을게 야 그 닭을 다 버리면 어떻게 임마 이 닭이 얼마짜리 닭인데 와 이 자식 닭을 그냥 어? 놀러와봐봐 야 임마 그 닭 소중한거야 임마 오 쒸야 오 쒸야 와 진짜 지랄 위치변환기 이걸로 한번 역배 한번 노려볼만한데? 야 가방 안때냐 이거? 이거 플라이팩팩 더 안 떴 잠깐만 뭐야 이거 다 나갔어 쒸쒸 아 진짜 존나 재미없다 게임 진짜 아 우리 블루가 범인이었어? 우리 신대풀 쓰던 그 블루가 우리 범인이여? 일루와봐봐 키에디가 그냥 제대로네 그냥 이 친구 저 친구 무빙이 좀 오케이 들어가시고 템이 좀 많은데? 야 친구야 블록을 깔아 블록을 깔아 아유 저 친구 죽었다 친구야 블록을 까면 되잖아 와 일대사 해야돼? 잠깐만 일대사? 일대사 가능하냐? 절대 불가능인데 지금 이거 상공사 절대 불가능인데 이거? 해봐 일단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했어 응 그래 잘가고 그래 잘가고 오케이 위치변화기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여튼 저기서 오케이 저기서 레벨 정도만 레벨 아니면 유지건보 오케이 확실하다 하나만 줘 하나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템 야무지다 일대사 하려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지금 오케이 나왔죠 오케이 위험품 내가 다 해소해가고 우와 잠깐만 저거 내가 다 해소해가고 이렇게 저거 저거 다 해소해야돼 저거 하나라도 뺏기면 안돼 이런 위험 물품은 너희들한테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전부 다 회수를 해갈게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요? 위치변화기 위치변화기 그렇지 일단 자가시고 그렇지 내가 원했던 플레이가 이거였어 형 형 형 이 길을 강하게 출발 한번만 살려자 오 오 참 와...야야야야야야 그러니까그gere shoot hit 임마 오오 상황 렉백! 렉백! 어 뭐야okk 렉백 존나 어이없나 뭐냐 오오오 와 씨 좀 많이 빡는데 지금? 어엌x Woah 미안 liar 미안해 야 야 좀 침착해 야 침착해 이새 Sit drin 뭐야 masc 맞띵 맞띵 맞띵로 가자 오케이 역시 맞띵로 가면 내가 이겨 맞띵로 가면 저희가 이겨 줘 죄송합니다! 오케이! 일단 치워주고잉? 아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돈은 못찾지? 어 위치면 한기? 잠깐만 이걸로 또 옆에 노려봐 아이 잠깐만 아이 또 아이 템정리 아이 잠깐만 어?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떻게 터뜨리냐? 야 빨리 야문나 좀 쳐 맞아마라 야문나 맞아봐 어 너 맞고 그렇지 너 맞고잉? 야예배 템 좀 넣어봐 잠깐만 어 얘 너 꺼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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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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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오고 이거 내가 먹어서 없애고 러플 나가시고 나가시고 오케 위치면 한기 됐어 워맨 탈모어밈 미쳤냐? 오우야 오우야 형들 오오! 탈모어밈 쉣! 야야야야 진정현 진정현 컴다운 임마 이 새끼야 컴다운 어 들어가시고 저 친구 저 친구 개빡치겠는데 그냥 뭐야 오우 니 뭐 너 너 너 너 뭐냐? 아따 아따 형님 진정하셔 진정해 아따 형님이 좀 많이 그 좀 그러시네 위치변환기 위치변환기 또 떴다 잠깐만 이걸로 일단 다 죽이고 생각하자 이걸로 일단 다 죽이고 생각하는게 맞는거 같아 일단 이걸로 다 죽이고 생각하자고 뭐 올릴거 없는것들 싹 다 뺏겠습니다 그렇지! 죽었다 앰퍼를 아끼 필요가 없지 지금 아끼 필요가 있냐 지금 일단 이기고 봐야지 이기고 생각해 블랙홀 잠깐만 좋은데요 일단은 저 친구 먼저 죽이겠습니다 일단은 저 친구 먼저 죽이겠습니다 녹어! 와 쟤 X댔다 죄송합니다 갈게요 아이 제가 조금 선을 넘었네요 예 선 넘었어요 제가 자 가서 묶겠습니다 그렇지 묶었고 이 자식아 들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